이건 차가운 물건을 사용해요 물건을 사용하는 물건은 구멍이 왕만으로 못 사용해요 물건을 봅니다 식사의 물건을 상관없습니다 자 맛있는 닭고기 주물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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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 바꾸기가 제일 좋다고 해요! 몸에 흡수도가 제일 높은 게 바꾸기입니다! 오리는요? 오리가 더 좋죠 사실! 바꾸다 오리가 더 좋아요! 그래서 다른 양념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! 감사합니다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